한민족 반만년 역사위에 이토록 민중을 무자비하고 처절하게 탄압하고 수탈한 반역사적 지배집단이 있었단 말인가. 반봉권 동학혁명과 반식민 3.1 독립운동 및 무장독립투쟁에 이어져 찬란하던 반독제 4월의 학생혁명을 타고 흐르는 한민족의 위대하고도 피로응어리진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정신을 폭력과 기만으로 압살하려던 1961년도 이제 그 막차를 탔음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가 포유로서 증명한다. 귀와 눈은 진리에 대해 봉쇄되어 그들의 날조된 선정과 허위의 염증을 앓고 있고 우리 민주화구들의 정의의 외침은 단 한 줄의 글귀도 민중에 전달되지 못하여 단 한 발자국의 학교우를 넘어 울려퍼지지 못하니 탄식하며 좌시할 수 없음을 이 푸르고 높은 10월의 하늘과 더불어 맹세코자 한다. 식민지적 경제구조를 온존시키고 그 위에 원조와 차관경제로서 허세를 부리면서 gmp의 허구와 수출만능으로 대외의존을 심화시켜온 매판기업가와 관료지배세력은 농촌경제의 파탄과 이로부터 쫓겨나온 대다수의 도시근로자가 세빵사리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신음하며 병등 근대화의 표상이 되어 자신들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생활과의 대립이 첨예화함을 두려워하며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 씌우고 협박 공포폭력으로 짓눌러왔음을 YH 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나마 나불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론이 마저도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의 파괴 음모에서 깨닫게 하여 주었다. 우리는 학원이 정의와 양심의 최후보로라는 것을 멀지 않은 역사에서 배워왔다. 적과 마주하여 스스로 팬을 총으로 대신하였고 민주주의의 혼이 꺼져갈 때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선배 형들의 끌어오르는 함성이 귀에 메아리쳐 옴을 어찌하랴. 하구요 오늘 우리의 광장은 군사교육장으로 변하였고 자유로운 토론은 정보원과 그 앞잡이 상담지도관과 호국단이 집어삼키지 않았는가. 타율과 굴종으로 노예의 길을 걸어 천추의 한을 맺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박정희와 유신과 긴급조치 등 불의의 날조와 악의 표본에 의연히 투쟁함으로써 역사발전의 장도에 나설 것인가. 불을 보듯 환한 이 시대의 비리를 바로잡을 역사의 소명 앞에 아무 두려움도 아쉬움도 남김없이 허럴 타오른다. 오직 오늘 보람있는 삶과 내일 부끄럽지 않은 과거를 갖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투쟁의 대열에 나서는 환희를 찾는다. 하구요 동지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을 짓고 나서자. 꺼지지 않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자유민주주의의 노래를 외치면서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도서관 앞 부산대학교 민주학생 일동 이렇게 쓰여진 민주투쟁 선언문을 비롯해 당시 부산대학교 공과대학 3학년 학생 이진걸 등이 교내 곳곳에 배포한 민주선언문 등을 읽고 그동안 주로 서울 소재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유신 반대운동 유신 반대시위들을 지켜보면서 유신대학교 유신대학생이라는 오명까지 들었었던 부산대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8년간 이어져왔던 박정희 체제 7년간 지속되었던 박정희 유신 독재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쌓여왔던 부조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외침 박정희 종신집권의 종말을 고했던 부산마산민주항쟁은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 수백 장이 부산대학교 곳곳에 뿌려졌던 1979년 10월 15일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 등을 배포했던 학생들은 도서관 앞에서 자신들과 뜻을 함께할 동기들과 선후배들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훗날을 기약하기로 하며 해산했습니다. 그러나 긴급조치 구호가 서슬퍼렇게 도사리고 있고 사복경찰 위장형사들까지 버젓이 교내를 횡보하고 있던 사뭄한 분위기 속에서 선뜻 용기내기 힘들었던 학생들은 서로 눈치 보면서 뒤늦게 도서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선언문에서 명시된 10시에서 수십 분이 지난 10시 40분쯤이나 되어서야 학생들이 제법 모였지만 이미 선언문을 배포하며 시위를 주도하려 했던 학생들은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흐지부지 각자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벌어진 불과 1시간 안팎의 엇갈림 속에 시위는 무산되었지만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마음 속에 불을 지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979년 10월 15일 교내 곳곳에 뿌려진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 등을 읽고 크게 감화받은 당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2학년 학생 정광민과 그의 친구들은 밤을 새워가며 등사기를 밀어 유인물 300장을 만들었고 1976년 10월 16일 오전 9시 반부터 인문사회관 내 강의실을 돌며 여러분 우리 이제 투쟁할 때가 왔습니다. 나가서 싸웁시다 외치면서 준비했던 선언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바로 전날 민주선언문과 민주투쟁선언문 등을 보고 이미 마음 속에 불씨가 지펴진 학생들은 강의실을 박차고 나와 정광민을 비롯한 시위주도 학생들의 구호에 맞춰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기 시작했고 이에 다른 건물, 다른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도 이들의 구호를 듣고 밖으로 나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에서 통일을 자유로 개사해 부르며 약속의 장소 도서관을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 행진 행렬은 10시에 이미 도서관 앞에 모여있던 학생들과 합류하며 어느덧 수백 명의 무리를 이루었고 그렇게 부산대학교 교정은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 수백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던 다른 학생들까지 흡수하면서 시위대의 규모는 순식간에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규모로 확대되었고 교내 운동장을 돌며 기세를 높이기 시작한 시위 행렬은 진압봉과 방패, 최루탄 등으로 중무장한 경찰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을 무너뜨려가며 부산 시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부산대학교 시위 학생들은 몇 갈래로 나뉘어 부산 시내로 진출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동아대학교, 고신대학교 등 부산 소재 대학생들도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 이 시위대 행렬에 합류하면서 박정희 유신정권을 향한 유신철폐 독재 타도 함성은 부산 시내 곳곳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산 시민들은 학생들이 버스를 타면 차비도 안 받고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해줬고 길거리에서 용기 있게 목소리 높이는 학생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건네주었으며 이에 사기충천한 학생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맞서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전개하면서 남포동, 광복동, 창선동 일대에서 국제시장, 신창동, 보수동, 대청동 등지로 시위 영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날이 어두워지자 퇴근길에 회사원들을 비롯해 가게 문을 닫은 상인들, 일과를 마친 노동자들과 종업원들 등 각계각층의 부산 시민들까지 본격적으로 합세하면서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부산대학교에서 격발하기 시작한 시위는 어느새 대학생들 중심에서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주도 세력이 옮겨갔고 그렇게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의 부산 시민들이 유신철폐 독재 타도 구호 속에 하나로 뭉쳐 인파를 이루며 시위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져 갔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한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지기 시작한 이날 밤 시위는 점차 격해지기 시작했고 저녁 8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경찰의 진압봉에 물러서지만은 않고 파출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본격적인 충돌이 부산 시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자정을 넘어 새벽 1시까지 이어졌던 이날 부산 시민들의 시위로 남포부평 보수, 중앙제일대청 흑교 파출소 등 총 11개 부산 시내 파출소가 파괴되었고 경남도청을 비롯한 관공서들도 공격을 받았으며 부산 mbc를 비롯한 방송국들과 부산일보 등 언론사 건물들도 유리창이 깨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고 파출소 등지에서 떼어온 박정희 대통령 사진은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뜨거웠던 1979년 10월 16일 부산 시위는 언론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고 박정희 유신 정권은 난민전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만 주구장창 발표했지만 부산 시내 거의 모든 밥상에서는 전날의 시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고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시위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1979년 10월 17일 부산은 또다시 더 크게 유신철폐 독재타도 시위 함성이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이 와중에도 부산의 각급 기관장들과 공무원 2,500여 명은 부산시민회관에서 유신 7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박정희 유신정권 내무장관 구자추는 부산 시위 세력이 일반 시민이 아닌 불량배들이라며 가짜뉴스를 서슴없이 유포하는 등 실상과는 동떨어지는 기만적인 행보들을 보이는 속에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모이기 시작한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부산 소재 대학생들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으로 나뉘어 전날처럼 부산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펼쳐나갔고 날이 어두워지자 전날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일반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그야말로 부산은 박정희 유신체제 종신독재를 거부하는 외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계 사장님에서부터 종업원들을 비롯해 무직자들까지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구분 없이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 그야말로 거의 모든 계층의 부산 시민들이 함께한 당시 시위는 비단 유신철폐 독재타도 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부가세를 없애라 등 각종 구호들이 외쳐졌고 시청과 도청, 세무서, 파출소 등 공공기관 건물들을 비롯해 지역 방송국과 언론사, 민주공화당 당사까지 습격하며 격렬하게 진행되었지만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은 절대 해야지 않았고 파출소를 점거해도 무기고에는 손대지 않았으며 길거리 상점들의 물건을 약탈하기는커녕 되려 시민들의 격려 속에 각종 응원물품을 건네받는 등 나름의 질서 속에서 밤 늦도록 이어져갔습니다. 이렇게 부산은 연이틀에 걸쳐 박정희 유신체제 종신독재를 타도하는 함성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1979년 10월 17일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유신선포 7주년 기념 만찬과 함께 각 부장관들과 민주공화당 유신정우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노래자랑이 진행되었고 밤 11시가 지나서야 부랴부랴 국무총리 최규하의 주제로 부산 시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국무회의가 열렸으며 국토통일원 장관 이용희, 내무장관 구자춘, 국방장관 노재현, 법무장관 김치열, 문교장관 박차현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분노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의 부추김 속에 결국 1979년 10월 18일 영시를 기해 부산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와 함께 육군특전사 예하 두 개 여당과 해병대 일부 병력을 부산에 투입했고 부산에 설치된 계엄사령부는 1979년 10월 18일 영시를 기해 포고문 제1호를 발표하며 탱크와 장갑차를 앞세운 계엄군을 시청과 도청을 비롯한 관공서뿐만 아니라 부산 소재 각 대학교에까지 배치하는 등 부산 시내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급변했습니다. 1979년 10월 16일과 17일 연이틀 동안 시내 곳곳에서 박정희 유신체제 종신독재를 타도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부산 시민들은 머리에는 철모를 쓰고 어깨에는 대검이 장착된 소총을 메고 있는 공수특전여당과 해병대가 시내 곳곳에 배치된 계엄 상황 속에서도 유신철폐 독재타도구호와 함께 가두시위를 전개했지만 얼굴과 머리에 가차없이 들어오는 계엄군의 개머리판과 군합발에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결국 부산지구 계엄사령부에 총 1,058명이 연행되고 이들 중 66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등 1979년 10월 15일 부산대학교에서부터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해 1979년 10월 16일과 17일 연이틀 동안 거대한 화염을 일으켰던 이들의 불꽃은 1979년 10월 18일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계엄군의 개머리판과 군합발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동안 이들의 절규는 부산 바로 옆 마산에까지 닿았고 1960년 이승만 정권 당시 3.15 부정선거에 대해 당당하게 맞서며 4월 혁명에 불씨가 되었던 마산 시민들은 1979년 10월 18일 이번에는 박정희 유신 정권에 맞서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